리틀비 플레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보카폴리 디럭스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럼 같이 볼까요 로이 디럭스에요 로이와 구조장비가 같이 들어있어요 로보카폴리 구조대를 모두 모아보세요 소방차에서 로보트로 변신 반짝반짝 경광등 기능에 구조장비 교체 기능까지 로이전용 안전장비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럼 같이 열어볼까요 길거리게 구조장비도 같이 들어있는ono 유척기 플레이 aled 에이저 에이저 아 다음 아 슬프로 장점 아 에이저 아 에이저 에이저 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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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